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국어는 김동욱입니다. 줄여서 수국김이란 강의의 안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수능국어공부가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수능국어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강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국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왔겠죠. 특히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학생들 많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기출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대개 모호하죠. EBS가 많이 반영된다는데 화작인지 언매인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질문과 이런 하소연에 대한 대답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답을 이 강의에서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1강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학생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하라. 반응해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거란 과목이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힌 글을 어떻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인데 이 글을 읽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반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얘기냐. 글을 어떤 식으로 읽으라는 얘기냐에 대해서 1강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 1강만큼은 선생님 수업을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한번 듣고 아, 구거란 것이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완벽하게 물어보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때까지 내신 국어 공부만 해왔어요. 그래서 고3 올라와서 내신 국어 공부의 방식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수능 국어를 접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보면 그런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이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내신 국어 공부의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수능 국어 공부 성적이 수능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똑같은 텍스트에 내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고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잖아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가 수능 국어 공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정말로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강을 잘 들으시면 아, 수능 국어가 저런 것이니까 아, 우리가 그럼 국어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형 학생이라는 게 좀 낯설 텐데요. 공식적인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가 머리라기보다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태도. 그런데 C형 학생이 가진 태도 C형 학생이 어떤 학생이며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단언컨대 C형 학생처럼 공부하면 정말로 머리가 좋든 나쁘든 C형 학생처럼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국어 점수를 모든 과목의 점수를 제대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강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화작이냐, 엄매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선택했다면 화작이나 엄매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됩니다. 수업의 내용은 일단 뭘 할 거냐면 2024학년도 수능의 화작 문제와 엄매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화작의 장단점, 엄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미 선택한 학생은 그 파트의 문제풀이 강의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과정에서요. 이 놈들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지만 역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냐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능 준비,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인가 수실화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내 등급이 2등급이냐 아니면 5등급이냐에 따라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상대방도 잘 알아서 선택의 대상도 잘 알아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4강부터 9강까지는요. 독서입니다. 독서. 요즘에 독서가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사회, 예전에는 이게 법 지문, 경제 지문 이렇게 걸러가면서 한 해씩 이렇게 출제됐는데 올해부터는 사회 지문, 법, 경제 지문으로 한정돼서 출제되지 않고요. 그 흐름도 약간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재별로, 제재별로 이건 독서죠. 흔히 말하는 비문학. 독서를 어떤 식으로 제재별로 읽어야 할 것인가. 한 강에 한 지문씩 다룰 테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시작하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사회, 과학, 인문, 철학. 특히 요즘에 이 파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한 세트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독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식강은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수능에서 현대시가 두 작품이 나오는데요. 한 작품은 EBS 교재에 있었던 작품이 출제되고 한 작품은 낯선 작품이 출제돼요. 낯선 작품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EBS 교재에 한해 현대시가 한 8, 90편 묶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되는데 그럼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살펴볼 겁니다. 고전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전시가는 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넘은 친구들은요. 고전시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들을 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고전시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공부는 수능 국어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뭘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강의입니다. 고전시가. 소설은 이제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이 나오는데 최근엔 현대 소설의 변별력이 조금 있습니다. 현대 소설은 EBS 교재에서 최근 한 5, 6년 동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현대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기출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13강, 14강. 최근에는 EBS 교재에서 독서 지문이 반영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EBS 교재. 그 다음에 이게 반영되어서 나온 수능 지문. 이걸 직접 비교해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 EBS 교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EBS 문학의 고전 소설은 이 부분이 출제됐는데 올해 같은 작품에 이 부분이 출제됐어.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럼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두꺼운 EBS 교재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EBS 교재 공부하는데 현대시를 달달달 외우고 밑줄 긋고 표현법까지 달달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요.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수능은 거기까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EBS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수능에 적합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12월 초에 개강해서 최대한 크리스마스 전까지 선생님이 일취월장 현장 강의가 12월 말이니까 현장 강의 일취월장 1클래스 들어가기 전에는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1클래스 전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쨌든 본격적인 수능 구공부를 하기 전에 길라잡이 역할로서 수능 구공부는 김동욱입니다. 라는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강의는 수능 구공부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수능 구공부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러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강의가 수능 구공부의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 수능 구공부 만점을 받는다가 절대 아니고 수능 구공부를 하는 틀, 기틀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선생님 뭐 이것저것 주상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겁니다. 앞으로 수험생활이 힘들 텐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 옆에서 선생님도 러닝메이트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어에 관한, 국어에 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뛰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금은 assist이 있는 아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강의こんな 사회에 대해서 teoría에 대해 DisappTV를 생각해서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